채린이한테 저렇게 친딸처럼 대해주는데 내가 너무 안 믿어주고 의심만 했나? 그래 녹음기 빨리 없애버려야겠어 채린아 마음 돌려 여기서 더 나가는 건 진짜 아니야 아니 내가 기억이 돌아왔다고 하면 왜 역시나마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릴 거야 엄마도 들었다며 내가 강에 빠지게 된 이유를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뭔지 알아 우혁 씨를 영영 볼 수 없다는 거였어 그 순간 우혁 씨를 잡을 수 있었던 건 이 방법밖에 없었다고 너를 어쩌면 좋니 나한테 화를 내고 뒤돌아섰던 우혁 씨 마지막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절망적이었어 그때의 심정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강에 뛰어든 거야 그렇게 본부장이 좋아? 네 목숨을 걸 만큼? 너무너무 사랑해 왜 이렇게 바보 같아? 본부장이 뭐라고 엄마도 힘들겠지만 조금만 잡아줘 빨리 어떻게든 해외로 나갈 수 있게 할게 나도 여기서 음방울 얼굴 보여서 계속 살 자신이 없어 엄마 그렇게 해줄 수 있지? 아니 아니 꼭 그렇게 해줘야 돼 어? 엄마 엄마 감사합니다.